대한민국 일승을 하기 위한 가능성이 있는 조건 수비 위주 철저한 수비 위주 과거의 독일전에서처럼 상대를 완벽하게 열 명이 박스 근처에서 라인을 쳐서 최종의 5개 5명 그 앞에 4명 그 앞에 1명 1명씩으로 해서 완벽한 수비 위주의 축구를 펼친 다음에 소동민을 놓고 역습을 하는거 잘하면 3승도 하겠어 그러면 틀어막으면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수비 라인에 4백 라인이 너무 수비력이 없어 아놀드가 자동문인 것처럼 김민재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김민재가 스프린트 경쟁을 하면서 공을 인터셉트 하거나 하는 장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플랫으로 세워놓고 나면 장점이 없어져요 딜 공간이 줄어드니까 대신에 어쨌건 높이도 있고 집단 방어 체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수비 라인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시 추가로 A매치를 치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비 라인에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어떤 전술적 실험을 해볼 수가 없는게 좀 아쉬워요 그냥 당일 당일날 들어가서 새로운 선수를 맞이해서 수비 위주로 간다는 리스크가 크긴 하죠 제가 생각하는 확실한 방법은 어쨌든 선수비 후 역습이 가장 확률적으로 득점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독일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비했나 이런 거를 잘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